4 4 6 넘어가.. 어 안 넘어가졌어 우크 다 있어야 되는데 흐핳하핳 우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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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과감하게 골랐어 엔타로 현메카 우크 우크 하나 빠지면 좀 그런데 우크 다 있어야 되는데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흫 히! 으흐흐 핍한거 핍 ikk 핍한거봐 핍한거봐 오쿠 하핳 흫 오쿠 희 오쿠 으흐흐흐흐 아하 아우 개웃기네 오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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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웃기네 다 짜리몽땅해 뭐가 다 짜리몽땅하냐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쓰레터 5 4 3 2 1 3 2 1 3 2 3 2 3 2 2 2 3 2 3 3 4 4 4 더블 빠졌어 아 탑 아무도 안갔어? 탑 아무도 안감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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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냐 음 비듬 맞네 지금 살아있네 컨트롤이 공부보다 쉬울 수가 더 재미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잘 좋을 것 같네 영웅들이여 부샤 기다리고있자 쪼락했지 손은 올라가는거 포기? 아 아 느낌좋아 먹었죠? 헤쳐모여 악걸전보다 재미없는 케오스를 천명 넘게 보고있네 괜찮은데 아 지금 힐 щit 아 혈압 찢어졌어 네 아 음 피좀 빼놓구 치좀 빼놓구 스... 얘네 또 정신모차로 앞으로가네 다 죽었어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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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와 먹고와 굴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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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한숨걸리는데 오라고 굴단 굴단이 안와 굴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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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? 아 이거 먹을 때 좀 오고 어? 할 때 뭐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? 이게 안 돼요? 아이고 우리 힐 공격 안가서 아 우리 타워 공격 안가서 쓰랄 왜 이렇게 죽여? 쓰랄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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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뭐.. 뭐.. 안 잤나? 왜 뭐 또? 가르덕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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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먼저 너무 들어갔어 쩝쩝쩝 쩝쩝쩝 내가 먼저 들어갔어 죄송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그래도 안먹네? 요거까지 먹어야 될거같애 내봤을때 경험치 쏘고 해주고 손 춤춰놓은다 춤춰놓은다 저지불가 빠지는게 너무 아쉽다 공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거나 선택은 간단하다 지금 싸워야되는데 굴단이 죽어버려가지고 시간만 끌까? 시간만 끌고 싶다 슈하 오 슈하 아저씨 히오스 너무 재미있어요 맨날맨날 해줄 수 다 운줄 알았지 없어가지 여기 없어가지 다 운줄 알았지 다 운줄 알았지 다 운줄 알았지 다 운줄 알았지 아 진짜 못받겠지 아 쓰랄 봤다 아 레가를 봤다 싸우면 안되 죽죽죽죽죽 아 저거 먹었네 하나하나씩 뭐 잡아야되 먹으면 광고잖아 쟀네 그냥 쟀네 쓰라니 너무 앞장쏘 쓰라니 너무 앞장쏘 그냥 이거 먹고 오는거 잡고 하면 되는데 안 이해 못하겠지만 아빠 불렀어? 오빠야? 왜? 상황극 하는거야? 이제 형이야? 알았어 고마워 13루초 동물관에 총을 넣어라 가야돼 이거 도끼집행자가 가야돼 도끼집행자가 희망이다 여기서 이겨야돼 여기서 못이기면 안돼 어rog 점프 니스텔다 깔ãos 쟤 적들이 핵을 공격하고 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골드윗 이렇게 해도 골드윗이야 이따구로 해도 골드윗네